BMX 타는 친구들이 스쿠터를 타면 생기는 일 여기 청라에서 BMX 타는 친구들이 제가 스쿠터 타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빌려줘봤는데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오 잘한다 잘 타네 풀캡 풀캡 풀캡? 풀캡 할 것 같은데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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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오 처음 타는거 처음 지금 스쿠터 그지? 처음 타는거지? 아니요 스쿠터 탔었어요 아 아니요 이 친구는 조금 탔다고 그래 스쿠터 조금 탔으니까 일단 테이립 하고 덩크까지 했어? 자기게 아니니까 어쨌든 잘 타네 오오오오 재밌니? 네 일단 원 헤리 투 하프캡은 쉽지 그치? 네 슬립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지? 왜이렇게 이게 조금 작아서 그렇지 BM이랑 비슷해 하는 트릭들어 이름도 그래서 BM이랑 똑같아 차이가 별로 안정적이야 안정적 어 일단 홉이 높다 야 일단 쓰리가 높다 비엠처럼 그치? 다리 접어가지고 와 대박 원헬이 높게 원헬이 높게 원헬이 투 하프캡은 다 하는구나 그냥 비엠 타는 애들이 가벼우니까 비엠 타다가 이거 타면 뭐 거의 무게가 절반이야 그치? 거의 비엠 10kg? 9kg에서 10kg 그치? 스쿠터가 보통 4kg에서 5kg니까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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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오 오 금방 하겠다 잘하네 분명 했던건데 비엠을 타서 그런가 확실히 좀 기본적으로 잘 타네 처음 하는거 치고는 되게 잘하는거지 스쿠터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탔던 친구들은 잘 못하는데 오 오 오 바니옵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냥 비엠 하던 기술을 막 하려고 그러네 스쿠터랑 조금 다른데 스쿠터를 확실히 조금 타서 기초가 있어 확실히 뭐라도 조금 배운 사람이 잘하긴 잘한다 저 친구도 여기 청라 쪽에 살아? 어 여기는 멀리 살걸요? 아 그래? 비엠 터러 멀리까지 온 거네 아가 어디 갔지? 아가 갔나 보네 아 스쿠터? 노스 스쿠터 노스 데크를 갖고 있었다고 1년 전에 노스 데크를 갖고 있었다고 노스 데크를 갖고 있었다고 노스페이스의 노스라고 스쿠터 브랜드가 있어 그 미국의 동북부 쪽 애들이 만든 브랜드인데 완전 스트림만 타는 애들 쌩 그 브랜드가 있어 잘하네 비엠은 이렇게 잘 타는데 비엠은 잘 타잖아 그지? 비엠은 다 잘 타는데 너 비엠 타마 이거 제 비엠이 아닌데요? 아 그래? 아 이 친구 거는구나 자 오늘 간단하게 청라에서 비엠에스 타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스쿠터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빌려줘봤는데 되게 재밌어하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